관광지라 하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찾고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할 텐데요.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다음 달 29일까지 2024 무장해관광연계성강화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공개 모집합니다. 무장해관광연계성강화사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계속해서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지와 시설,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재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. 지난해 강릉시를 선정한 이후 올해 두 번째 대상지를 새롭게 선정합니다. 이번 공모로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2026년까지 3년간 최대 국비 40억 원을 지원합니다. 문체부와 지자체는 권역 내 관광기반 시설 개선, 무장해 여행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. 공모에 관한 내용은 문체부와 한국관광산업포털, 관광공사 열린관광 무장해 관광정보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